그림은 기권의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A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대륙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륙권 그 다음에 B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C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맞죠? 그 다음에 10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기업본부터 좀 살펴보자면은 A에서는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기상현상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눈과 B, 눈비 눈비가 내리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일단 기상현상을 얘기해 주게 되는 건데 이 눈과 B가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 근데 우리가 공기 중에 물이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갖다가 얘기하자면 0.01% 정도 있어요 굉장히 상대적으로는 좀 소량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극소량 극소량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공기가 거의 대부분 또 어디에 있냐면 대륙권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나타나려면은 아무래도 열권, 중간권, 성층권에서 우리가 뭐 물이 있어야지만 여기서 기상현상이 나타나든 뭐 그렇게 될 텐데 물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봐도 괜찮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권에서 우리가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권은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에 오존층이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존재하고 있고 좀 지역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오존 같은 경우에는 오존층이 아니라 오존은 성층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안에 다 있어요 그 중에 어디에 밀집이 되어 있는 거냐면 이 성층권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층을 이루기 때문에 오존층으로 얘기해 주게 되는 거고 C에서는 대류가 일어난다고 나와 있는데 자 대류 한번 가볼까요 대류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밀도차 밀도차 때문에 우리가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자 밀도를 갖다가 구해주는 공식을 갖다가 얘기해주면은 부피분의 실제 질량 부피분의 실제 질량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주냐면 밀도다라고 얘기해주게 되거든요 오케이? 음 그러면은 분자가 클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밀도가 크다고 얘기해주게 되는 거고 반대로 부피가 작을수록 우리가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류의 조건에는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은 얘네들이 밀도차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야 되고요 아래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야 돼요 어? 이렇게 되어버리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얘네들 부피가 작아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부피가 커요 여러분들 집에서 풍선 같은 것도 바람 빠진 거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어? 굉장히 이게 팽팽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흐른 성질인 애들은 뭐 물론 고체도 그렇고요 부피가 커집니다 우리 이걸 전문 용어로 열팽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팽창 그러면 자 밑에가 온도가 높다 어? 그리고 아래가 온도가 낮다 그러면 차가웠을 때는 밀도가 어떻게 돼요? 핵심은 이거죠 밀도가 커요 그 다음에 밑에가 온도가 높... 다시 온도가 높고 부피가 크잖아 그러면은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져요 밀도가 크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야매일 수도 있는데 무겁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거우면 아래로 내려오게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차가웠던 것들 그리고 뜨거웠던 것들 이렇게 있다고 얘기해주게 된다면은 뜨거웠던 것은 밀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차가웠던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도가 어... 크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니까 얘네들이 커다란 흐름 즉 대류가 일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류의 조건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대류의 조건 두 번째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액체 그리고 기체입니다 액체와 기체 오케이? 어쨌든 간에 지금 C같은 경우에 한번 가볼게요 C같은 경우에는 밑에 온도가 지금 어때요? 뜨겁죠? 밑에가 뜨겁고 위에가 어때요? 차갑습니다 위에가 차갑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대류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ㄱ, ㄴ, ㄷ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